아쉽네요 방금판은 비슷한데 떨어졌었는데 아쉽네요 방금판은 일단 근데 이렇게 집 떨어져가지고 파밍부터 하는거보다 아까처럼 차 먼저 먹는게 좋거든요? 예예 차..차부터 먹는게? 예 파밍을 먼저 하려고 하는거보다 차 먹고 그 다음에 아니 차를 먹고 돌아다니면서 파밍을 하면 되는거에요 이제 선..선..선카? 후파밍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모자랑 그거 다 찢으세요 모자랑 마스크 그리고 크래프팅 가서 밴디지 만들구요 하셨어요? 네 오케이 이게 기본인거야 근데 왜 이거 암..암.. 그.. 이렇게 안하고 그.. 복면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좀 쓸따리가 없어요 복면 쓰는거랑 안쓰는거랑 차이가 없어서 근데 복면 그냥 안 만들고 쓰고 다니는 사람은 뭐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귀찮아서 안하는거죠 근데 밴디지 하나라도 더 있는게 좋으니까 음.. 잠깐만요 이번에 차있거든요? 저런거 복면 보이면 다 주워서 계속 만들어놓으면 좋네요 그냥 제가 봤을때 삼천매님은 산에 떨어지는게 좋을거 같아요 산에 떨어지세요 그냥 그..우라산맥같은데 있잖아요 그 위에 산맥있죠 아..저기.. 가정집 보입니다 아..가정집 가시면 또 저기.. 아..저기 세명있다 두 명 간다 두 명간다 어디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아직도 하늘이세요? 예 와리가리하는데 빨리 안내려가지는데요? 전 이미 차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저는 G6 아까 그 있던데 근처에요 아 그 근처라구요? 예 아까 그 하얀색 그.. 아 거기가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인데 그니까 거기서 좀 약간 벗어난 외딴 건물 하나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거의 근처에요 거 아까 그 집에서 어디쪽이세요? 여기.. 무슨 발전.. 아니 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일단 여기 좀 파밍 좀 하고요 아니 파밍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컨테이너박스요? 어..이거 어디지? G.. 오케오케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컨테이너박스 G..G5에요? G6이요 G6 오케오케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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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두개있다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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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권총은 버리구요? 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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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어딘지 알지? 심창민님 계신 곳으로 가자!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쟤 뭐야? 스페이스가 없어 친구 한 명이 또 늘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켄타로스 한 명 있거든요? 자, 차 소리 들리시죠? 네 네 나오세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이성균 씨 있는데? 차 타세요 파밍 야무지게 하셨네 샷건도 있으시네 위에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총 샷건이요? 2층 갔다 와요 권총 있어요? 권총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아 다른 것도 있어요? 야 너만 패스냐? 야 나도 패스다 안 패스다 안 패스다 안 패스다 안 패스다 안 패스다 권총밖에 없는데요? 카라멜 한 박스 있고 포지로 남겨두신 건가? 아니 총 없는데? 저기요 저기요 어디갔어? 하하하하하하 돌아오세요 아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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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 장난이라도 그런거 하시면 안되죠 아이 어? 빠져졌어요 어? 차가 자기 혼자 가는데요? 아 이상하게 하지마세요 아 저 보여요 지금 아니 왜 틈 만나면 자꾸 그냥 아 이게 일탈이 지금 있네 아이 부등이예요? 저 다리쪽으로 갑니다 아니 거기 계세요 그냥 제가 뛰어갈테니까 아니 시도때도 없이 자꾸 그냥 패시부터 아이 멈추세요 멈추세요 다시 타세요 자 가자 호무세요 호무세요 앞장서 아이고 쏴 죽이려면 되긴 안될 날 데렸 encoding 좀 마시고 지금은 어어 타이어도 터져요? 아 차 쏘지 마세요. 차 쏘시면 저거 터져요. 아 그래요? 아 여기 파밍. 잠깐만 파밍. 파밍하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연기나잖아요 쟤. 어떻게 붕대로 고쳐드릴 수 있나? 아이 그거 안되죠. 사과의 의미로 여기 탈게. 타이어 테이프로 그거 한다고 안되잖아요. 파밍 잘할거 없는데? 다 찬..했는데? 저한테 타셔야 돼요. 저한테. 충전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밴먹거든요. 왜 밴먹어요? 이게 2인팀인데 아 짜고? 예 짜고 이렇게 하면은 불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운영자가 그거에요? 근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 티 나는데? 아냐 좀 멀리 저 친구들이랑 좀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장전은 뭘로 해요? 안전거리 유지해주면서 안전거리 유지해주면서 이정도로만 가주면 돼요. 이정도로만 가면은 추격전을 하면서 한 줄 아니니까? 수울게 없네. 이성균씨 여기 파밍하면 될거 같거든요? 네. 뭐 주울게 있을까요 제가? 어.. 헬멧 헬멧. 하이브 아까 위에 있던데? 이런거 뭐야 이거? 어. 쓰레기? 예? 쓰레기. 그거 근데 안주셔도 돼요. 어디 어디 뭐 있어? 뭐 있어? 뭐 발견했나본데? 어디 어디?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뭐 발견했나봐. 자기 따라오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네. 가보죠. 어 AR 고맙다. 잘 쓸게. AR 남는거 줬나봐요. AR 남는거 줬나봐요. 자 다시 탑시다. 얌얌님 방송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잠깐만. 아 저거 틀어놓은게 아니고 이성균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였어요? 네. 제 목소리에요. 왜 이렇게 있어 있다니. 그냥 이성균 그 녹음 녹화한거 트는줄 알았어. 녹음한거. 배신할거 같은데? 이상한 멘트 쳤거든요 제가 방금? 뭐라고요? 대국적의기로 하라고. 네. 봤어요. 들었어요. 예. 그거 그거 듣고 알았어요. 딸다리가 녹음이 아니라는거. 잠깐만요. 호무새가 어디갔지? 같이 타고있나? 호무새는 믿을만해요? 예. 쟤는 몰라도. 저 이성균은 몰라도. 이성균 지금 죽이죠? 예? 이성균 지금 죽이죠. 죽일까요? 그럼 저격하는 데가 하나 늘어나는건데? 아 그 그 이판 다음부턴? 예. 다음부턴 제가. 적으로 이제 돌리는거거든요. 호무새 어디갔는데? 날 왜 죽여요? 아이 저기요 잠. 아이 좀 이상하대요. 좀 사이코패스 같. 좀 사이코패스 같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부터 제정신은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저기 차 한대 있거든요? 저기 이래. 정상인이요 정상인. 호무새 잘하실수 있죠? 어? 호무새 틀린다. 잠깐만요. 여기 기름 좀 빼올게요. 네. 기름은 또 어떻게 빼올데? 여기 아이 버튼 누르면. 이미 털렸네. 이미 털렸어요 이거. 이미 털렸어요. 이미 털렸어요. 탑시다. 완전 세기말이네. 야 움직여. 야 움직여. 호무새야. 호무새야. 야 너 내려. 야. 야. 기름 없나봐 여기. 같이 타 같이 타. 기름 없네. 팔 밖에 없네. 야 저거 스파크 있어. 저거 스파크 있어. 멈춰. 자호. 자호. 추려. 쉽. 실수인척하면서 제가 한번 줄게요. 야야 내 맘쳐. 멈춰. 저기 가. 저기 가야. 저기 가야. 저기 가야 ㅋ. 지금 되게 멀어요. 가스 지역. 예. 뒤쪽으로 가셔야 할거 같아요. 서 쪽. 동. 아니 서쪽으로. 어. 어 잠깐만. 뭐 실수인척하면서 잡는다고? 뭐오. 마. 성규씨 손들어 오케이 갑시다 우리 할거 합시다 어쩔수 없었어요 저기요 저기 안탔어요 아직 주무세요 으아아아아 저 안탔어요 호무새 발작 시작했는데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호무새는 쏘지마세요 호무새는 쏘지마세요 왜? 차를 노리던데? 아니아니아니 그럴리가 없어요 도망간다 아..아...아파 자 타..타세요 이제 당신아다 타세요 네 네 저기요 저기요 총구뎀방하세요 왜나면 맵을 봐야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이 6 아이 6 한참 나왔 Sig 부지런히 서쪽으로 가야되요 네, 제가 계속 서쪽으로 가야된다고 했잖아 네, 서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근데 제가 AR이 다 떨어져가지고 포무새 도망가는데 어떡하죠? 아니 상관없어요 알아서 나중에 다시 찾아와요 위험한 곳에 가니까 억지로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거죠 만화적 연출 가란 말이야! 정원이 다 차가지고 아까 그 이성균 개를 데리고 다니면 저희가 뱀 먹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에요 걔도 뱀 먹으면 안되니까 다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죠 아우 경치가 좋네 경찰 샷하고 굳이 여행 안 다녀도 되겠는데? 하이지 접속하면 되겠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기름? 기름? 아뇨아뇨 파밍이요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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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고 제가 지금 총알이 없어가지고 예 짝건만 맞네 자 아니 툭만 나면 운전대 잡으시라고 그러네? 다시 아니 오면은 빨리 출발하려구요 다른사람 오면 오케이 아우 그런 그런 자세 좋습니다 일단 얼른 타라고 한 다음에 딱 서쪽으로 부지런히 갈게요 잠시만요 왜이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 수 있어요 내리지 마세요 예 원래 이렇게 가는거에요?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니요 세울 수 있어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2 누르세요 2 시 툭 툭 툭 툭 자 서쪽으로 떼야되거든요 저희 차도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떼야겠는데? 예 계속 떼야되요 계속 지금부터 2공주올라인 시작입니다 아 이거 제가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게 예 가끔 저렇게 막 뒤집혀져요 막 총알이 없네 가끔 그래요 원래 예 제가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가끔 어차피 기름도 없었어가지고 괜찮아요 저 여기있어요 어디계세요? 저기요 서..저 뒤에있어요 뒤에 예예 서쪽으로 쭉 뛰시면 되요 W 네 보고계시죠? 예 그럼요 시프트 누르면 빨리 뛸수 있어요 아 시프트 누르면요? 예 시프트 누르고 뛰어보세요 이게 스테미너가 없거든요 여기는 아아 그래서 계속 뛰면은 막 체력 달고 그런거 없으니까 그럼 왜 굳이 시프트를 만들어놨어요? 음 그냥 걸으면은 소리가 안나고 뛰면은 소리가 나니까요 아 이렇게하면 소리가 많이 나요? 예예 싸풀도 할 수 있으니까 뛰면은 막 좀 발소리가 나거든요 아 어 총알이 없나요 예예 빨리 오세요 부지런히 뛰어야되요 저희 많이 늦었어요 가스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러네 부지런히 뛰어야겠네요 네 한참 남았어요 아 이거 살수 있을까요? 아 아 지금부터 뛰면은 여기 근처에 사람은 그 쥐 꼬리도 안보이네요 여기 원래 이렇게 근데 플레이를 원래 이렇게 해야돼요 이게 여기가 제일 아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 홈새다 홈새 왔다 홈새 타자 어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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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요 홈새 타요 빨리 홈새 왔다 홈새가 차를 차를 갖고 왔어 나 안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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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지 그 쥐 꼬리도 안 보이네요 와 낯 새 하핳 오 저 지금 참고있어요 빨리 오 우우우우우 혹시 에디킷 있으세요? 에디킷? 없어요 아 그럼 제가 드려야되는데? 멈췄다 멈췄다고 호세야 호세야 이거 에디킷 먹어봐야되는거 아니냐? 잠깐 내려보세요 잠깐 내려보세요 에디킷 드릴테니까 우클릭해서 드시면 되요 네 예예 줬어요? 예예 저 밑에 저 밑에 홈호세야 너도 먹어 빨리 아 여기다 여기다 네 밑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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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하나 드시고 빨리 타세요 우클릭해서 드세요 빨리 붕대도 아니 붕대까지 욕심부리지 마세요 그거 점프패 안달아요 에디킷 하나 먹으면 충분하니까 타세요 빨리 홈호세 빨리 타 홈호세야 뭐해 홈호세야 뭐해 홈호세한테 운전대 맡겨야죠 홈호세한테 운전대 맡겨 홈호세한테 운전대 맡겨야죠 홈호세처럼 타세요 홈호세 다시 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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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빨리 출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배가 오려고요 아 이거 총알 남기 쓸데없어 여기 쓸데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야 여기 여기 전복되는 순간 전복되는 순간 뒤집히는 순간 끝이야 우리 끝이야 우리 어 이거 뭐해 뭐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호호호 실전이야 이거 실전이야 실전이야 지금 체력 몇이세요? 저 체력 몇이세요 지금 저 체력 33이요 그거 먹으면 느리게 그건데요? 예 아 근데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근데 에디킷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혼자 드세요 죽겠는데? 아니 두 번 녀석 가스 사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사실상 이거 아니 세 명이서 객사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번개 탄 피어나고 죽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와 어어어어 어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호무새 웃었던 것 같은데 호무새 호무새 잠깐 인간 티 났는데 아 아 얘가 배신한 것 같은데 호 호무새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아휴 당황한게 아니라 저거 저거 일부러 그런것 같거든요? 예 일부러 저희 그냥 그냥 폭사시킨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 저희가 아까 한번 쐈잖아요 가라고 예 예 그래가지고 복사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저희 그냥 다 죽여버리죠?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미 틀렸다고 생각해서 그냥 터뜨린것 같애 부지런히 가면은 근데 갈수도 있었는데 아우.. 웃긴.. 호무새봐 그니까 이 총을 쏘시면 안되죠 네? 호무새한테 총을 쏘니까 호무새님 먼저 그 먼저 히니씨 열으셨잖아요 아까전에 저는 저는 한두발밖에 안쌌어요 호무새한테 호무새한테 안 쏘고 저한테 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호무새한테 썼어요 저는 말렸.. 말렸죠 쏘지말라고 개붓이네 호무새 ㅋㅋㅋㅋㅋ 제 여기는 좀 이바닥은 예... 좋은한 아군이 없으니까 이..이 시스템 누가 만들.. 생각을 했지?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톡? 이거 보이스톡 이거.. 호무새도 믿으면 안 돼요 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호무새도 이제 근데 믿으면 안되니까 아 어쩐지 2 눌러서 나가고 싶더라 아 근데 약간 н день겠어요. 가스가 넘 빨리 와가지고 너무 좀 회생하기 는 느끼었어 egems래hea 있어요? 아 하하하하하 늘도가 On 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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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워! 우아우워! 아... Eight 있다도 날다리 치고 싶다. 술 먹으니까. 저 친구가 성격이 좀 왕성하거든요. 예. 예, 재숙이라고.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예. 네 저한테 막 누가 붙어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고 했잖아요 왜 왔는지 알겠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있네요 저 얌얌님 보인다 어떻게 빨리 내려간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시면 돼요 와따가리 방향키 누르면서 아래 버튼 누르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팅 포인트가 약간 망했어요 이게 하다보면 진짜 정상인도 비정상이 돼요 하다보면 내가 내가 아니게 돼요 어디세요? 아직도 하늘이세요? 어떻게 빨리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예 천천히 패러글라이딩 즐기다 오세요 아까 봤으니까 저 계신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차 먹고 제가 데리러 갈게요 차는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지역이 있어요 차 떨어지는 드랍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거 좀 외워놓으시면 하다보면 외워져요 이게 여기 어디세요? 저 강이 있는데 F4요 F4요? 어? 그럼 바로 옆인데? 예 아까 보였어요 여기 보이네 어디요? 어 여기 누구 있다 어? 어 여기 어 뭐야 어 아닌데? 차소리 안들리세요 차소리? 저 지금 난투중이거든요 어디 지금 죽여와가지고 죽여와가지고 뭐하세요? 뭐하세요? 아니 그냥 무시하시고 아니 그 아 차로 쳐버리세요 제가 시간 벌고 있을테니까 아니 그 아니 똑같이 저기 주먹질 하지 마시고 아우 쟤 자꾸 맞네 잘하네 쟤 아니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컨트 좀 배웠냐 너 어? 컨트 좀 배웠어? 쟤 오케이 그럼 제가 노릴게요 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갑니다 어 안죽었다 자자 시선 끌고 계세요 시선 끌고 계세요 어 쫓아온다 탈락온다 아 저에요 이건 이건 저에요 아 이건 저에요 이건 저에요 오케이 자 피하실 발할게요 저 죽일테니까 어 호무새다 호무새다 아 저에요 ㅋㅋㅋㅋ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하시는거 같은데 일단 타세요 오 저 친구 날렵하네 일단 저 친구부터 일단 본보기로 좀 죽여주죠 생명인석의 주먹으로 어때요 안녕하세요 주먹으로 죽일까요? 아 저 차 탔다 일단 움직입시다 네 형들에 따라서 제가 가이드거든요 여기 여기? 아 여기 파밍 후진으로 파밍하면 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오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오오 호오오오 여기 여기 AR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와보세요 아니 타지마시고 내려보세요 하차해보세요 일로 오세요 아 여기 많아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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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 쓰세요 소총 양쪽에 장전하시구요 저거 좋다 오케이 갑시다 이상해 쟤 이성춘 이상해요 쟤도 정신아 쟤 정신 아니에요 가방 있으세요 가방? 가방? 예 가방 있어요 권총도 있는데 권총 어 내 차 어디갔지? 어 내 차 어디갔지? 어 내 차 어디갔지? 성균이가 타고 간거 아니야? 아 아까 그 주먹다짐 주먹다짐 아 했던 애가 걔가 타고 갔나보다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해 어 그러면은 어? 야 너 내려 야 너 내려 뭐에요 이거 내가 가전차입니다 이거 이거 제가 제가 가전차라고요 경찰차 타 내려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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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프 타세요 찌프 타세요 찌프 아니 찌프 타셔야지 아니 저기요 저기요 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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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아 갑시다 갑시다 아까 그 금화가 타고 갔나봐요 쟤가 아 이거 완전 세기마리인데 경찰차 한쪽도 안나오는거 같애 아 찌프 한 대 있었는데 내가 보고 어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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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장서 앞장서 어 앞장서 앞장서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저 친구가 좀 그 약간 좀 아 좀 아기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아기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순수한 면? 예예 좀 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그런게 있어요 주변에 없으면은 주인이 없으면은 막 물어대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런사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있는지 확인하고 예 그러거든요 대답을 좀 해줘야되요 주변에 물어서 관심을 못 끌는다고 생각하면 또 돌발 행동을 하니까 계속 관심을 지금 충분히 끌고 있다 이걸 인지시켜주는거죠 예 아까처럼 막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대답을 해줘야되요 파밍 예 여기 캠핑카만 뒤지시면 돼요 캠핑카 캠핑카만요? 예예 캠핑카 안에 캠핑카 안에 문 열고 들어가시면 문은 어떻게 열어요? 2 누르시면 돼요 아 모든건 다 2네 예예 2로 죽고 파밍하고 뭐 차타고 이런거 다 하시면 돼요 자 그 외국에 양념이 고추 3cm 양념이 고추를 딱 가지고 삼장에 찍어 먹으면 저 친구 죽일까요? 요험벼를 퍼뜨리는데 경찰차인가요? 그런거 같아요 경찰차 안에 갑시다 이제 알아들은거 같으니까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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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알았으어 알았아라 여기있다 어 오케 문제없어요. 오오 가 가 가 한번 하죠. 경찰차 한번 붙죠. 가볼까요? 네. 홍세야 뭐해! 뭐해! 좀 빌리하네. 요기 부리네. 잠깐만요. 지금 가스 지역 뜬 것 같거든요. 남쪽으로 갑시다. 진짜 미친놈 같애. 미성놈. 어떤 길을 다시 가서 남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일단 남쪽. 남서쪽으로. 남 남사로 갑네. 남 남사로. 예예. 문제 왜 이렇게 못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저 면허 있어요. 경찰차도 막 박네. 일정 보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라이센스 있습니다. 기어를 좀 못 넣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트럭도 잘 몰아요. 클러치 밟을 줄도 알고. 뭐 얘네들 다 어디갔지? 아까처럼 또 욕심부리다가 파밍 욕심부리다가 가스만 가스만 나면 또 가스나는 거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참 남았네요. 네. 부지런히 빨리 부지런히 가야겠네. 가는 길에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털어주고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되나요? 아니 그럼요. 아직 괜찮아요. 여기 이미 털렸네요. 여기는 이미 털렸고 이미 털린 집이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먹을 거 없어요. 권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AR만 있으면 돼요. 아니 어. 오케이. 운전하시게요. 오케이. 제가 그러면 후방카메라 역할 할게요. 뭐야. 제가 할까요? 오케이. 아 제가 운전석에 탄 줄 몰랐어요. 운전 해보실래요? 남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 안 날래요. 오케이. 그럼 제가 갈게요. 경찰차가 또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뭐지? 어어. 오케이. 묘기 한 번 물어봤어요. 긴장하시라고. 그게 없다. 연료가 없다. 연료 여기 하나 여분이 있어요. 기본차에 여분이 하나씩. 기름 넣고 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분이 있거든요. 채우면. 20% 정도. 타셔야죠 타셔야죠. 아 안에서 넣어요? 네 안에서. 안전차로 넣어요. 기름 어떻게 안 넣어서 넣어요? 네. 그것까지는 귀찮아서 안 만들었나봐요. 울린다 울린다. 디테일 한개. 어 여기. 5초 후에. 어 여기 털렸네. 여기 털렸어요. 오케이. 이게 가스가 온다는 신호거든요. 예. 사이렌이 울리는게. 2호. 지금 2호니까. 어 거의 다 왔네. 시가지네. 시가지. 시가지. 오케이. 다 왔습니다. 저 거의. 안전지역. 도착했거든요. 이게 오니까. 여기 남쪽으로 한번 가면. 이제 안전지역이에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원래.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가지고. 가스오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파밍을 해야되거든요. 그쪽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예. 여기서 한번 할까요? 여기 파밍하자. 우측에 하세요. 우측 캠핑카. 자 여기 할게요. 여기.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요. 예. 여기 지금. 가방. 이거 드세요 가방. 가방 이게 더 좋은거에요. 음. 자동으로 먹으면 바꿔져요. 가방 눌러보세요. 오케이. 그 밀리터리 가방이라고. 용량이 더 많아요. 아. 이거 활은요? 활은. 버리세요 쓰레기에요. 그. 부라살밖에. 좋은거 없고. 소리가 안들리는 장점 있어요? 아뇨. 그냥. 헤드샷 맞춰도 안죽어요. 별로에요 그냥. 타세요 탑승하세요. 승차하세요. 오케이.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밍할 곳이 없거든요 사실. 네. 이. 안정권 안에는 사람들이 다 파밍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간 파밍을 해야 되거든요. 아 죽여서. 네. 사람들 죽여가지고. 걔네들이. 야무지게 먹어놓은거. 부지런히 먹어놓은거. 저희가 그냥 얌얌하면 돼요. 죽여가지고. 이게 사실 제일 편하죠. 걔네를 죽이려면. 총이 필요하니까. 일단 총만 먹어놓은거고. 저. 어어. 뭐야. 잠깐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어어. 누구 있어요 빨리. 살아계세요? 예. 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뒤에 뒤에. 누가 저기 공격했거든요. 네. 오. 오케오케. 체 안 닿으셨어요? 체력. 예. 안 닿았어요? 예예. 누가 공격했었는데. 아니. 달았어요. 86. 어. 86. 붕대. 붕대 발라야겠다. 거즈 두개 드세요. 거즈 두개. 드셨어요? 붕대 발랐어요. 거즈도 먹어요? 그러니까. 거즈가 붕대에요. 아예. 천천히 차네. 괜히 두개 먹었다. 예. 그냥. 아. 가. 가져 일단. 이제. 이제. 안정권이 아닌데? 근데 어차피. 차 없어도. 예. 아니 지금 안정권이에요. 이유. 이제 차 버릴 때가 어차피 오거든요? 근데. 갔나? 못 찾았나 우리? 네? 아. 호무새랑 걔네들이요? 아냐아냐. 아까. 뭐. 봤다면서요. 총 쏘네요. 저 위에 언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언덕에 있는데? 네. 혹시 저 쑤실게요? 빨리 빨리 가져 내려가죠. 저 쑤셨어요 혹시? 아뇨. 저기 그. 어디. 총 쏘리난 대로 몇방 쐈어요. 아래로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우리? 내가 그러면서. 의도 맞았나? 이쪽으로 올라가야돼요 이쪽으로. 올라가야돼요? 예예.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등반할 수 있어요. 오세요. 겁먹지 마시고 이리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고. 오. 진짜 빠르다. 여기 올라가면 돼요. 저쪽 집 보이죠? 집 하나 잡고. 저기 한번 해봅시다. 오. 저기 손 들고있다. 아. 이성균이다. 어떻게 할까요 쏠까요? 아군입니다. 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할거에요 안 할거에요. 얘 개뿔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총 하나 드려요? 총 한자루? 살려주세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줄 필요없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와요. 갑시다. 따라와요. 저거 그래도 고기방프를 쓰면 되니까. 먼저 앞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저택이요? 예예. 먹었을거 같은데요? 그래도 뭐. 뒤에 총 있는데? 총 있는데 이미? 권총 아니에요? 어 있네? 샷건이네? 아 AK인가? 샷건이네. 어 여기 뭐있다. 어 AK. 오케이. 총알만 먹으면 되는데 AK 총알 구하기가 힘들어서. AK가 파괴력이 좋아요? AK가 이게 연사가 돼요. AR은 뚜둑뚜둑 이렇게 끊기는데 점사를 해야되는데 AK는 연사가 돼요. AK가 사기에요. 어? 여기 AR있다. AR. 여기 안 터졌는데요? 여기 샷건. 샷건 없으세요? 네. 샷건 드세요 이거. 내가 총알을. 아 총알도 없네 나. 내려가죠 호무새 온거 같은데. 샷건 어딨지? 샷건 침대 위에 있었어요 침대 위에. 들어갑시다. 아 여깄네. 시작했는데? 성규신씨 시작했는데. 어디계세요? 아 야도 보고 딸딸이 치고싶다 술 먹으니까. 어디계세요? 여기여기. 여기요? 예. 왔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여기. 어. 어디계시지? 여기. 차. 차 있는데. 차 어디있어요? 잠깐만요. 어 연기나는데. 오케이. 제가 글로 갈게요. 이거 타요? 예. 아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어디세요? 저 탔는데 차. 운전석에 계세요? 아니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야 내려. 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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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야 너네 저기 저 한차에 몰아타고 와. 한 명 탔다. 아 뭐야 니네. 야 내려. 야 내려. 아니 얘네들이 얘네들이 말로 하니까. 내리라고 인마. 내리라고 인마. 치고싶다 슬퍼서니까. 오케이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얘들 다 내렸어요. 타세요 타세요. 나 이다리 치고 싶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나 이다리 치고싶다 슬퍼서. 못 탔네. 지금 운전하고 계시죠? 지금 운전하고 계시죠? 오케이 오케이. 팀장님 빨리 타세요. 빨리 탐세요 빨리. 아아. 아아. 흠. 흠. 아니 총소리가 나길래. 갑시다. 애들 짜돌립시다. 같이 있으면 배먹어요. 어어. 아우 씨. 왜 내리셨어요. 안전하게 내리는 법이에요. 내린 다음에 다시 타면 되거든요. 차 안다셨어요 혹시? 체력이요? 네. 60일. 아. 네. 안 내리는. 아. 그 체력은 차 체력이에요. 차 체력. 아 그래요? 아. 차 체력 98. 오케이. 아. 또 가스네. 가스가 제일 어렵네. 이 가스. 어. 경찰차를 바꿔타고 싶은데. 아. H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요 저희 위치가 H 누르면 이게 바뀌는구나 안정권입니다 안정권 이상한데? 미친놈이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샷건은 그게 없네요 주사는데 총알이 어려요 뭐야 AK 있는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샷건도 있긴 있는데 총알이 열두발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침착민이 들여봤자 숨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호무새다 호무새가 기다려준다 예 이 친구 그래도 많이 쓸만해요 우리가 있네 지금 스물두명 남았거든요 네 여기서 나머지 두명은 호무새랑 이성균 있으니까 이성균이랑 이성균 친구 네 깔고 가는 애들 세명있고 나머지 두명 빼고 이러면 다섯명 빼면 열일곱명만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한 다섯마리 잡을테니까 조심 내려가야 됩니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여 내비투세요 저 무시하세요 미친놈이에요 오케이 스물만 명 거의 다왔어요 저희 1등 거의 문턱에 왔어요 지금 covered 오 저 사람을 돌아는 것 같은데 어디요 길가에 까싹 오 저깄다 돌아나긴다 어디요 아 맞아요 그 이성균 저기 같은데? 온다 온다. 우리 쪽으로 온다. 일단 안전한.. 안전한 쪽으로 갑시다. 여기 저 언덕 같은데? 여기 지금.. 차.. 저기 기름이 없어가지고.. 호무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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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남는 거 있어? 기름 남는 거! 기름 남는 거! 여기 리필 좀 해줘 봐! 여기 리필 해줘! 여기 리필 해줘! 됐어! 데려! 데려! 30% 찼네요. 30% 찼네요. 이게 뭐야? 성균이.. 걸어오는 거야? 쟨.. 쟤 뚜벅이가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태어봤자 저희 다 밴 당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빨라요? 차.. 차 타는 걸 어떻게 따라와? 어차피 쟤 데리고 다녀봤자 같이 밴 먹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뚜벅이로 냅두는 게 좋아요. 성균이 어차피 또 저희가 나중에 목 쳐야 되는.. 내 쳐야 되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또 1등 먹으려면 뜰 수 없어요. 어차피 더 좁혀지네. 점점 좁혀지네. 점점 좁혀지네. 나중에는 진짜.. 쌀.. 쌀 한 털만큼 좁아져요.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더 좁혀지네. 점점 좁혀지네. 쌀 한 털만큼 좁아져요. 피 좀 닳을 때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쑥 나올 수도 있겠네. 이제 가스가.. 그렇게 뺀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가스가 엄청 세져요. 나중에는.. 체력 다는 게 엄청 많이 엎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오케오케.. 어차피 차 필요 없어요. 차 필요 없는 구간이 왔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네. 산 타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말고 차 타는 애들 두 명 있으니까. 네. 어디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래 있습니다. 여기가 오세요. 이거 차 타십시다. 공대 좀 바르고 있었습니다. 차 세고 있어요. 어? 상.. 이성준씨가 줬네? 야! 야 주는 김에 두어. 야 주는 김에 두어. 방탄 좀 줘봐라.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고맙다. 고맙다. 성균씨..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성균이 아니고 다른 애예요. 성균이 아니고 다른 애예요. 아 그래요? 예 타세요. 예 타세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떡해요? 그거 뭐 알아서 오겠죠. 저의 알 바 아닙니까? 고맙다. 고맙다. 아이 고맙습니다. 갑니다. 다음에 보자. 애들 좀 많이 죽여. 애들 좀 많이 죽여. 애들 좀 많이 죽여. 아아.. 하.. king 사야야..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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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y 파기네. 올라가자주세요. 야 안되는게 없어요 경찰차로는. 경찰차 이게 사륜구동이라서 이런거 잘 탑니다. PAC 빨간색도 사륜구동 아님? 어.. 전부 다 그래요. 네. 입차도 그렇고 하.. 스틸 났나 보네. 하.. 어? 없었다 근데 어디갔지? 저희는 그냥 강 건너 불굴이 지금 18명 남았네 오른쪽 위에 써있습니다 강 건너 불굴이 하면 돼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리는 법이니까 알아서 애들 다 정리됐을 때 그때 주워 먹으면 됩니다 그쪽에 누가 있었나 본데? 잠깐만요 괜찮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돼요 뭔소리야 싸운다 고성망가 심하게 하시네 나 쫓아온다 걸어서 개무섭네 차타고인데도 개무섭네 잠깐만요 오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안 멀쩡해보이는데요 괜찮으세요? 깔끔하죠? 예 노린거에요 어? 뭐 내리셨어요? 아 뒤에 쫓아오길래 쟤 죽여요 쟤 빨리 쟤 뭐야 쟤 죽여요 쟤 빨리 두매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쟤 죽여요 쟤 빨리 쟤 뭐야 어 없는데? 총이 없어요 어 총이 없어 총이 총알이 흐우우우우우우 저희 차주네 있죠? 네 저희 차주고 방탄주네 걔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리고 자살했는데요? 아 호무새 또 차에 불지르고 자살했는데 그리고? 오리마냥 또 불부짖네 저 친구야 저희 죽으면은 그냥 자살해요 쟤도 그냥 저 누구야 어떤 동물이 있잖아요 자기 그 짝을 잃으면 자살하는 것처럼 호무새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9등 했대요 네? 9등 했대요 9등 아 이게 2명 적이니까 18명이었으니까 그거나보네요 그럼 어떻게 우리 받았어요? 죽으셨어요? 네 한자리는 공석으로 해놓고 외국인이나 뭐 가면 저기 하죠 뭐 어떻게 해도 되겠죠 뭐 음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 다시 정하시고 어 이거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5인팟이랑 2인팟이랑 그냥 싱글플레이랑 다 달라요 어 기다려야되네 네 다른사람 만들때까지 기다려야되요 랜덤으로 하면 끼거든요 알아서 저격하는 애들이 맞춰서 누르면은 아무나 저 팀에 낄거에요 아마 알겠습니다 좀 인텔리가 왔으면 좋겠는데 좀 말이 통하는 아 호무새같은 애들 말구요? 근데 호무새랑 아까 대화 잘하시던데 아니 호무새님은 대화가 잘 됐는데 네 막 이상균씨는 좀 약간 대화가 안됐어요 제정신이 아니어갖고 불안했거든요? 제가 막 무서워서 총 쏜 케이스였어요 음 날 막 죽일거 같아서 예 좀 약간 뭐라 해야하지 무조건적인 그런게 있어요 막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애라 조심해야되요 그냥 전자계집도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저희 팀에서 포지션이 네 기쁨조 이런 역할이거든요? 음 예예 좀 흥을 많이 돋가줄거에요 음 그래도 게임하는데 예예 여성분이 계셔야지 좀 할만도 나 그러잖아요 음 음 저 공감하시네요 그.. 근데 좀 전자계집은 좀 약간 쌍스러우니까 예 전자 소녀로 하죠 아 아 계집이 좀 또 그래도 좀 부르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하하 계집을 계집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아 좀 곤란하거든요 사실 좀 기쁨조 요런 단어들 아이 굉장히 좀 그 멜갈리안에서 좀 공격당할 소지가 충분해요 네 그럴리가요 아이 뭐 저기 뭐 보이스 그거를 하는건데 그거가지고 그거가지고 전자계집이라고 했다고 음 보라고 하겠습니까 위험해요 그.. 흠흠흠흠 한 명을 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봐요 이게 그건 랜덤으로 정해져요? 아니면 거기 가서 만나서 그.. 섭외를 하는거에요? 근데 이게 5인팀이 한번도 이렇게 어 잡혔네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누른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솔로로 그냥 팀 필요해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가끔 들리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인인줄 알고 나가면 어떡하죠? 자 불러볼게요 하이 하이 스텔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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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스텔스 한번 찾아볼게요 스텔스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이 저희를 아는지 모르겠네 하이 하이 하 하 하 하하 하하하 스텔스 어떻게 하지? authorities 퓨스 하이너니 쓰잇 퓨스 좀 충격을 먹은거 같은데 스템스 저 친구가 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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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하핳 잡아 어? 어? 희연아 이 장면 희연아 이 장면 희연아 이 장면 한번 해줘 희연아 경호야 경호야 아이 그 아니 그 니사정이고 지사정이로 지사정이로 해줘 달려가 한번 해줘 달려가 한번 해줘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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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얼마나 좋아 이거 멍도 들어요? 예? 멍도 들어요? 저는 진짜 쓸 때 쓰.. 멍은 안들어요 잠시만요 저 지금 뭐 좀 하고 있어서 으으으읖 엠 스읍 아 나도 빨리 내려가야되는데 자 일단 바로 저의 빈민가 보이시져 여기 그 마을이요? 예 위험하잖아요 예 바로 밑에 보이시죠 파란지붕 있고 막 예 자 여러분들 크랜베리 동쪽에 시골마을에 계세요 예 크랜베리 동쪽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크랜베리거든요 예 차를 알아서 구해올테니까 어 뭐야 얘 뭐야 어 야 니 먹어라 이거 야야야야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야 전자기집 예 어디갔어 왜 이거 먹으라고 먹으라고 야 먹어 야 먹어 파이밍 파이밍하고 계세요 지금? 예 요즘 이거 하고 있을테니까 알아서 올거에요 파이밍하고 있으면 데리러 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아 어 어이 꽝이네 이게 복불복이에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서 예 네 저 여기 헬멧있네요 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게 많이 달리니까 주실수 없나? 주셔서 갖다주고 싶은데 저 하이밍 저 하이밍 있어요 아 그래요? 가방도 있어요 어 의료키트 있어요 어 그거 그거 드세요 그거 그거 진짜 중요해요 나무도 없네 여기도 꽝이네 여기도 꽝이네 어 차소리들리는데? 나가는 문이 어디지? 여기 있다 차에 있네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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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카 근데 저 스텔스 쟤 쟤는 마스터이 있다 잠깐만요 저 미로에 갇혔거든요 지금? 어 여기 뭐야 스텔스도 있어요? 예 예 저기 모르는 애 그냥 랜덤으로 들어가는 애거든요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저기 네 명은 뭐였는데 죽어가는게 스텔스 헤이 헤이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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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 스텔스 인거? 어 나갔어 나갔어 못 참겠나봐 진짜 그냥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었나봐요 그냥 랜덤으로 들어온 애 같은데? 아시아인 그냥 나간거 같네 어후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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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하셨네 차 저기가 가져온거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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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마을로 가야돼 어후 저 총 하나도 못먹었는데 총 좀 드릴까요? 아냐아냐 시골마을이 어디야 너 그냥 야 너 여기 사이에 들어와라 제법 운전하라 그래 야 전자개집 너 운전하지 말고 그러면 쟤한테 운전대 줘 쟤한테 운전대 줘 너 여기 너 여기 우리 사이에 껴가져 그냥 그냥 저기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 파밍 파밍합시다 파밍